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뉴저지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포트리 시연과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토론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 토론장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느라니까 지역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7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한인동포 몇 분이 참석했는가 하고 세워보니 8명이 참석했더군요 공화당으로 출마한 한인 마가렛 안 후보가 출마해 한인동포들이 많이 참석할 줄 알았는데 한인이라고는 몇 분만이 참석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한인선거 관계자 3, 4명을 빼고 나면 실제 주민은 2, 3명 정도였다고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번에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 때나 지역주민공청회가 어느 지역에서나 종종 있기 마련인데 이때마다 한인들의 참여는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무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 얘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내일업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와 시정부 관계자를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가졌을 때도 수백 명이 참석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3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참석을 해서 민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업종 관계자나 지역주민이나 단체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타운 공청회나 지역선거토론회 등에 모두가 무관심을 보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러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부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자매의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정부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 그때서야 인종차별이니 부당정책이니 하는 불만 불평을 늘어놓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인서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부당정책이니 인종차별 정책이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나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해결 방법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참여의 대표적인 일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청회나 주민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는 우리의 권리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 인구라고 하지만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소수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가 되고 기득권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투표 참여에 따라 주류가 되느냐 이방인이 되느냐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선이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투표 현황으로 미뤄볼 때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한인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한인 정치인들을 더 많이 탄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한인 정치인들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이라 해도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다면 지역 정치인들은 한인 사회에 대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다음 대선 주자들도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곧 한인 통포 사회의 정치적 신장을 높이는 기회여 권리를 찾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바쁜 이민생활로 지역 사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핑계를 이번 투표에 참여해서 모두 만회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